오늘은 편의점에만 파는 마카롱을 사왔는데 요거트 맛있나요? 요거트 요거트 맛있나요? 아 그리고 제가 스푼이랑 불방송을 시작했는데 많이 불어와 주세요 진짜 달아요 진짜 달아요 스푼이라는 어플이 뭐냐면 라디오 같은건데 거기서 저런 여러분들은 채팅을 치시고 저는 마이크로 계속 떠드는거에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라디오라고 보시면 돼요 소통할 수 있는 주로 스푼 방송은 저녁쯤에 할건데 가끔 제가 너무 할게 없기 때문에 자주 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agency 슈기가 슥 스푼 조 limited 최근에 학교 스푼방송만 보러오세요. 미국 사탕은 사면치되게 오래된 거라서 뭔가 겉에 판매하니 하얘졌어. 이거 귀엽죠? 근데 지금 제가 생얼이라서.. 생얼이어도 틴트는 발라야 되는 거에요. 이렇게 발랐어요. 이렇게 발랐어요. 이렇게 발랐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퍽퍽퍽퍽하는 어떤 분은 징징이 말 소리 같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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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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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치료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세요. 오른쪽도 부탁할게요. 왼쪽 눈으로 갑니다. ㅋ 소리좀 Have you seen thi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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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르륵 슈르륵 지금 방금까지 진짜 그림을 그리던 그거라서 이게 더러워지면 뚝뚝뚝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건데 I love painting 이라고 번호대로 번호대로 색칠을 하면 그림이 그려지는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번호있잖아요 거기다가 맞는 색깔을 칠하는건데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서 6번에다가는 요색칠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채워나가면 되는거에요. 근데 이게 은근히 힘들어요. 어쩔까 말이든 성할 수 있겠죠 뭐 그나마 가족은 둘 둘 둘 셋 하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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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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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는데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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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 여기를 여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 딸기맛 딸기 우유 맛 아니라 그냥 딸기맛 맛있어 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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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왜 이렇게 착나? 남해지고 싶지 남해지고 싶지 툭툭툭툭 툭툭툭툭툭툭툭 엉 регион 저는 이만